혹시 파신 거 맞죠? 저희가 앵콜곡으로 정말 앨범에 잘 어울리는 무슨 노래일까요? 바꿔 댄딩! 정답! 저희가 마지막 앵콜곡으로 바꿔 댄딩을 준비했습니다 왜요? 싫어요? 왜요? 저 좋은 거죠?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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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챗자들 네 Kelvin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온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정물은 어떤가요 오후에 몰랐던 그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바람 휘날리면 휘날리는 벚꽃리길 우리를 퍼즐리거리로 둘이 걸어요 폭바람 휘날리며 휘날리는 벚꽃리길 우리를 퍼즐리거리로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노래 어떨까요 사랑하는 그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폭바람 휘날리며 휘날리는 벚꽃리길 우리를 퍼즐리거리로 둘이 걸어요 폭바람 휘날리며 휘날리는 벚꽃리길 우리를 퍼즐리거리로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흘날리는 벚꽃리길 많군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를 퍼즐리거리로 둘이 걸어요 flow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우리를 퍼뜨리거리래 수리 걸어요 오예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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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마지막 인출곡까지 끝났고요 지금까지 박예찬과 은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땅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박예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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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예찬